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린이는 아닌가? 어? 내 이름 제일 먼저 나왔어. 내 이름 제일 먼저 나왔어. 처음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얘는 선배로서 하는 게 아닌가. 형,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. 원래 게임은 그래야 돼. 받으면 안 된다고. OMR 하셨어요, OMR. OMR? 뭐야? VA야? VA야. 손 보내지 마. 손 보내면 다 너네야. 그럼 다들 어떤 씬 하고 싶어요? 만약에 내가 씬을 할 수 있다면. 씬? 네. 나? 나 에르메스. 에르메스요? 에르메스 불변이야. 아니, 헤르메스 아니에요? 에르메스 맞아요. 헤르메스. 헤르메스, 헤르메스. 항상 나랑 세호 형이 가방에서 꺼내는 거. 에르메스 가방. 우리 프로그램은 한국의 아이엠그라운드라고 한국에서 하는 즐거운 게임들을 웹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프로예요.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잠깐만요. 지금 SNS에 우리 왔다고 올라왔죠? 다른 사람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, 지금. 고향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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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.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자. 아이엠그라운드 어디에서 보나. 상현 넷. 채널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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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S. 동표 셋. 채널S 채널S 채널S. 민규 하나. 채널S. 광희 셋. 채널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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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S. 잠깐만. 잠깐만요. 여러분.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채널S에서 보시면 됩니다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. 채널S 오리지널. 아이엠그라운드.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즐거운 상상. 채널S. 아이엠그라운드 채널S 시작. 채널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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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S.